2019년 2월 6일 수요일 설 연휴 마지막 날, 산들가 식당 2층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. 송리산 묘봉이 식당 직현으로 해서 식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. 병풍과 같죠? 아래에는 이렇게 주차장이 넘비가 되어 있고요. 저 건너편에 이것 또한 관광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넓은 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좌우로 흥미성이 쫙 버티고 있어서 밭에서 나는 채소들은 편의 환경에서 건강에 따라하고 있습니다. 일출입니다. 설 연휴치고 날씨가 그렇게 춥지는 않네요. 좌우로 뒤로 온통 송리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. 옛 추억이 절로 생각나는 조그만 구멍 가기 슈퍼 참새의 지적이 까치 까마귀가 새해를 밝히고 있네요. 새해를 밝히고 있네요. 딱! 달랑합니다. 새해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